기업은행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은행 및 저축기관 업체입니다. 기업은행은 2021년 8월 24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49% 상승한 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26일 대비 약 마이너스 0.4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4일 11,15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9월 24일 7,78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5월 6일 86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8월 24일 5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기업은행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1.1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9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5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4일 가장 많은 31만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8월 19일 가장 많은 53만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9%에서 약 12.7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5월 13일 약 13.26%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2월 29일 약 10.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조 6,151억원이며 2015년 4조 대비 약 21.2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조 1,255억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41.7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7.85%입니다. 순이익은 약 1조 5,479억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34.5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7.57%입니다. 기업은행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9배이며 지난 2015년 5.9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7.88%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93배 코스피 평균은 19.27배 은행 및 저축기관 평균은 100.0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3배이며 지난 2015년 0.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4.01%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66배 코스피 평균은 1.87배 은행 및 저축기관 평균은 4.15배입니다. ROA는 0.43% ROE는 6.16%입니다. 기업은행의 시가총액은 7조 5,91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1위 코스피 종목 기준 52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5조 6,15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75위 코스피 종목 기준 74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조 1,25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조 5,47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기업은행에 대해 1회의 중립,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높은 가격인 1만 4천 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만 1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만 2천 9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만 2백 원에서 1만 2천 9백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8,110원에서 1만 2백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5회의 중립, 2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업은행은 6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1월 17일부터 2018년 5월 15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5월 15일부터 2019년 8월 27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8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8월의 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4월의 마이너스 4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